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혜입니다.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아침부터 매우 뜨거운 햇살과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27도에 육박하는 등 다소 더운 날씨를 예보하고 있는데요. 그에 맞게 이른 아침부터 상당히 더운 날씨가 예고돼 있습니다. 옷차림, 무슨 옷 입으실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잠시 후 오늘 오후에 윤리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. 지금까지 제기됐던 윤 당선인과 정의원 측의 가진 의혹에 대해서 과연 윤 당선인이 뭐라고 해명을 할지요. 비각에서는 자진 사퇴를 하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 때 어떤 얘기를 할지 오늘 예측해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애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